네, 쩐의 전쟁, 누가 웃을까?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2파전을 형성했던 토스뱅크와 키운뱅크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변호사님, 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초반에 기대와는 달리 김이 좀 확 빠진 것 같은데요.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만 고양이가 아닌가,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두 개를 추가적으로 선임을 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뚜껑이 열어더니만 두 군데만 신청을 했던 것이고 특히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금융지주라든가 SK텔레콤 이런 대기업에서 자금을 빵빵하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반면에 지금 토스,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쉽게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는 천만 명이 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한금융지주, 또 현대해상 이런 대기업에서 물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어떤 일인지 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. 대기업들이 다 빠졌죠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처럼 큰 어떻게 보면 신규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가 했었는데 조금은 맥이 빠진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. 교수님, 아무래도 지금 키움 뱅크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키움은 SK텔레콤하고 하나은행이 같이 손을 잡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를, 회원 한 명의 가치를 10만 원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토스가 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유니콘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면서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된다고 간주했었는데 또 키움 정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입니다. 지점부터 하나도 없는 게 키움 정권이에요. 그래서 토스도 처음에 워낙에 천만 명이 되고 유니콘 1조 원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한은행이 서로 운영권에 관련해서 의결이 안 맞아가지고 빠져나가게 되었고 현대해상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토스가 좀 불리해졌고 키움 정권이 약간 우위를 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, 토스뱅크,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계 벤처 캐피털로 채웠습니다. 자금 우려는 씻어진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왜 자금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기본적인 어떤 출자금 자체는 한 250억 정도 되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케이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여신을 하기 위해서는 1조 원 가까이의 어떤 자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현대화재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그 의문의 증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솔루션이 지금 해외에 있는 펀드, 특히 이제 보면 영국과 러시아가 죄송합니다. 브라질 쪽에 있는 벤처 캐피털, 글로벌 벤처 캐피털을 데리고 와서 이 부분을 충족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더불어서 해외 벤처 캐피털 이외에 우리나라 어떤 배달에 관련되는 1등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어떤 MOU를 체결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청사진은 뚜렷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정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기관에 밝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, 교수님 일단 금융위가 최대 2개까지는 예비인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둘 다 통과할까요? 일단 키움하고 토스뱅크가 신청했는데 둘 다 일단 인가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토스는 회원이 워낙 많이 있어서 천만 명에 쓰고 있는 거고 키움은 인터넷 주식 거래의 최고 사이트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고 저는 메기가 원래 미꾸라지를 물고기를 운반할 때 메기를 한 마리에 넣어서 자기들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막 펼쩍 뛴다고 그러잖아요.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이렇게 인터넷과 혁신으로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인터넷 은행에 잘 선정해서 우리 금융이 우리나라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강하지만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취약합니다. 우리나라가 과거에 조선으로 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룩셈브르크의 선박조선이었어요. 그렇군요. 이와 같이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혈액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금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금융기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또 규제도 완화해줘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다 잘 돼서 우리 금융계의 혁신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이슈 세 가지 오늘 김대정 교수와 최중현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